투자자들이 이날 오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사회의 다음 통화정책 결정을 기다리면서 아시아태평양 주식은 수요일 미국의 상승을 추적하며 더 높게 계산했다 홍평의 한생의 이 7사이 지수는 2 3% 상승한 채 거래되며 이 지역 상승을 주도했다 일본익회 2호&2호는 1 8% 올랐고 광범위한 토픽스 지수도 1 8% 상승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한국의 코스피와 호주의 SP, ASX가 모두 약 1% 상승했다 중국군토에서 상하이종학지수는 약 0 5% 소폭 상승했다 일본 기업을 제외한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는 0 8% 상승하며 대체로 상승했다 SP500과 나스닥을 포함한 미국의 선물은 아시아 무역에서 보합세를 보였다 ESPI 예세 매니지먼트의 가입 파트너인 스티본 이너스는 적어도 FOMC의 수요일 일전 발표를 앞두고 은행 주식을 둘러싼 변동성이 감소하는 가운데 위험 선호도가 돌아오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오늘 아시아는 더 높은 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공개시장 이원의 FOMC는 13일 오후 금리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대체로 이후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에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며 재룸 파월 연방준비제도에서의 의장이 연준이 은행 시스템의 안정과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패닉에 빠진 시장을 안심시키면서 금리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화요일 미국 증시는 이달 초 기록적인 손실에서 지방은행 주가가 반든하면서 상승 마감했다 보실 채권자인 제1공화국이 프라르시의 주가가 30% 급든하며 장 초반 47% 급락했던 손실의 상당 부분을 많이 했다 다수의 중소형 은행주를 추적하는 에스피디아르 지역은행 ETFKRE는 이날로 8% 상승했다 제니인 갤런 및 재무장관이 미국 은행협회 주최 행사에서 현재의 은행 붕괴가 계속된다면 연방정부가 더 많은 예금을 보장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대 다른 것이다